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테니스 발전과 부상 없는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유익하고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의 테니스 코트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하면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첫번째가 코치가 주인한테 코트 주인 땅주인한테 한달에 얼마정도 코트 사용료를 내야 하죠? 하드코트와 클레이 코트 공사 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우선은 코트 임대료는 주인과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코트 주인분이 코치를 하면서 같이 본인이 활용하는 분도 있고 코트를 만들어 놓고 임대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코치뿐만 아니라 동호회한테 월이나 연 단위로 코트 그중에 몇 면 어떤 쪽을 얼마 동안에 월세 형식으로 해서 계속 받는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연계약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코트 한 면이나 두 면을 본인이 얼마 일정 비용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전세 개념은 없고요. 보증금의 월세 정도 아니면 한꺼번에 연한 사글세 뭐 이런 개념으로 있고 뭐 속칭 건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전에 코치가 잘하고 왔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잘 있게 넘겨받으면 뭐 건립금이 있는데 이거는 뭐 코치한테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정해진 건 없고요. 정확의 나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코트 저작 비용인데요. 땅이 우선 본인 땅이라는 전제하에 클레이코트를 만들면은 그러니까 여기 클레이는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그 운동장 같은 비마로만 막 진흙 찰지고 막 떡지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천에서 이천 정도 여기에 이제 이제 앙투카라는 그 초벌구의 한 그 진흙해서 보설 그 배수가 잘 들어간 이거를 이제 포대 단위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까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 클레이에 이걸 얼마만큼 하는 그 두께의 시공 양에 따라서 뭐 비용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코트는 만들기 나름인데 이거는 그 보급형부터 뭐 중급형 고급형까지 이렇게 나뉘는데 업체별로 종류별로 여러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가격은 없고요. 한 브랜드에서도 한 두세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가격은 3,000에서 한 8,000 정도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정규규격 사이즈 기준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땅 있는 분들이 자기 코트 만들 때는 이런 걸로 많이 만드시죠. 네. 좀 포크레인으로 밀죠. 롤러를 밀고 이렇게 해서 평탄 작업 해놓고 펜스 쳐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 펜스 값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뭐 망같은 걸로 하면 많이 이제 저렴해지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바닥 재질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따라서 가격이 개정된다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로 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